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4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와 박하은입니다 네 추석 연휴의 셋째 날 아침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은 1%대로 소폭 하락하면서 만 100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 등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들 역시 하락세 쪽으로 기울면서 약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알트코인들도 보이지만 큰 폭으로는 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요 전일 대비 1.44% 하락한 만 17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해보시면 최저점인 9880달러 이후 꾸준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장중한대 만 448달러까지 등반해 성공한 모습이고요 현재는 박스권에서 거래 이어나가다가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지만 만 1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가치 2615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70.2%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보시면 상위권 암호화폐들 하락세와 상승세에 함께 나타나는 혼조세입니다 아래로 범위 넓혀보아도 비슷한 흐름이지만 조정받는 코인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보시면요 펫BTC가 1위, 코인리리 2위, BKEX가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 확인해보시면 24시간 동안 거래량 30%가량 줄여나가면서 58위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1.46% 하락한 1,216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과 트론, 대시가 상승하고 있지만 상위권의 화폐들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전일 대비 2.08%가량 하락하면서 현재가 1,216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골렘과 트론, 에이다 등 강부하권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대부분 하락 쪽으로 치우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지난 며칠간 비트코인은 심리적 지지선인 1만 달러 이상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음 저항선인 1만 500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스BTC는 비트코인 차트에서 시강당 이동평균 수렴 발산 지수인 MACD는 서서히 약세 영역으로 이동 중이지만 상대 강도 지수인 RSI는 50레벨을 훨씬 상회하는 매수 국면이며 주요 지원 수준은 1만 200달러와 1만 달러 반면 주요 저항 수준은 1만 450달러, 1만 500달러, 1만 600달러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데스크 기사 확인해보시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핵심 저항선인 8월 20일 고점 1만 956달러를 넘으면 1만 2000달러, 약 11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며 반면 가능성은 낮지만 수요일 최저치인 9,855달러를 하회하면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유명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알렉스 쿠르건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많은 이들이 내년 5월 예정인 비트코인 반감기를 강세장이 청매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나라면 내러티브를 맹신하기보다 차트 분석부터 면밀히 하겠다고 지적하며 반감기를 상승의 청매제로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선물 거래 플랫폼인 바이낸스 퓨처스가 공식 가동되고 바이낸스 코인의 소각 기준을 경신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모든 이용자가 바이낸스 퓨처스로 거래할 때 처음 3개월간은 거래 수수료를 50% 할인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바이낸스는 퓨처스 A와 퓨처스 B라는 이름에 2개의 선물용 테스트넷 플랫폼을 출시해서 사용자들이 거래 경쟁에서 최대 1만 개의 바이낸스 코인을 획득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거래소는 이제 대회 우승자들이 첫 달 동안 거래 수수료에 대한 추가 할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낸스 선물 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이윤의 20%도 바이낸스 코인 소각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바이낸스 퓨처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래 사업과 제품들을 각 분기 바이낸스 코인 소각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낸스가 2개의 선물 거래소 바이낸스 퓨처스와 바이낸스 잭스의 출시에 맞춰 분기마다 실시하는 바이낸스 코인의 소각 기준을 경신했습니다 소각은 통화의 일부를 소멸시킴으로써 유통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통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희소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기 쉬워진다고 여겨집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2개의 거래소와 함께 계산에 포함될 향후 시행 예정인 사업과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틀란티스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더리움 하드포크에 관한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2016년 코드베이스에서 분리된 블록체인 이더리움과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스템 차원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현지시간 13일 코인데스크가 보도했습니다 아틀란티스라고 불리는 이 하드포크는 모든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네트워크의 규칙 안에 머무르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스타트업인 이더리움 클래식 랩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네트워크 안정성과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옵코드, 사전 컴파일된 계약, 영지식 증명 기술 등 보안성 강화를 위해 10개의 이더리움 개선 제안서가 아틀란티스에 포함됐습니다 하드포크 이후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비잔티움, 스피어리스 드래곤과 호환이 가능해지며 두 블록체인과의 대비동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쿨버는 하드포크가 연기되는 동안 그 과정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고 덧붙이며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한 힘을 바탕으로 구축된 공공 블록체인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코인 마켓캡 기준 현재 2.21% 내린 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프로가 암호화폐 대시의 신규 상장을 발표한 소식입니다 대시의 거래 제공 제한은 뉴욕주와 영국이며 그 외 모든 대상 지역에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선택적으로 익명에 거래를 하는 코인대시가 마침내 코인베이스 프로에 추가되는 것인데요 상장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출시를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이 더 넓은 시장 플랫폼에 추가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코인베이스 프로는 코인의 익명성을 제공하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주체가 익명으로 예금하거나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오는 9월 16일 코인베이스 프로의 대시의 입금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대시의 입금을 최소 12시간 진행할 예정이며 유동성이 충분해지는 17일 오전 9시 혹은 그 이후에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 마켓에 대시를 상장할 예정입니다 대시가 이제는 상위 5개 코인 중 하나는 아니지만 꾸준한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강세장에서 1000달러 이상을 거래한 몇 안 되는 디지털 화폐 중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대시는 금요일에 상승해 하룻밤 사이에 거의 5% 오른 약 86달러에 달했다고 기사가 쓰여진 시점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 마켓캡 기준 시총 16위인 대시는 5%가량 오르면서 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시는 모네로와 제트캐시와 함께 가상화폐 중 익명성을 대표하는 코인으로 꼽히는데요 지불수단 용도로 특화돼서 탄생한 코인으로 초당 트랜잭션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러한 대시를 구매수단으로 허락한 세계 곳곳의 상점에서는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며 이 같은 상점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리플 가격 조작 이슈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최근 리플 경영진의 덤핑으로 리플의 가격이 급락하자 화가 난 리플 보유자들이 이에 맞대응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리플 덤핑 중단이라는 탄원서에 2,500여 명의 서명이 확보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 갈링하우스는 리플사가 리플 코인을 장외 거래로 기관 투자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은 리플의 가격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리플 커뮤니티에서 리플은 가장 큰 소유주다 이 말의 요점은 우리가 리플 성공에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시장에 덤핑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건강하고 성공적인 리플 생태계에 관심이 있으며 덤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전에 갈링하우스는 리플 판매는 덤핑이 아닌 리플의 활용성을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또 그는 최근 트위터에서 리플사가 리플 코인을 판매하는 것이 리플의 덤핑을 야기한다는 시장 내 우려의 목소리에 리플과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을 비교해보면 사실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리플은 현재 코인 마켓캡 기준 0.41% 상승한 0.255달러를 기록 중인데요 리플 가격은 미국 달러화에 대해 0.260달러 이상의 강세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2019년 9월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현재 0.94% 하락한 만 312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의 셋째 날 아침입니다 이번엔 연휴가 짧아서 이른 발걸음을 옮긴 차량들로 고속도로가 북새통을 이루었는데요 오늘 전국 고속도로의 귀경길 정체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민족 대이동에 합류하시는 분들은 꼭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시 여러 좋은 소식들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은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